나이스 쉘터 다기절이야 살리냐? 오케이 라스트고 쉘터 다기절이야 봐줄게 연막 차줄게 살려볼래? 왜 안맞아 잡았어 잡았어 차고있다 밀어 없어 차고있다 다른팀구나 이거 끝났다 아 끝났다 반대밀어 기절이야 잘 맞았어요 미안 아휴 2층 쪽 왼쪽 한번 쬐줄래? 기어라? 채널 쬐줄게 왼쪽 왼쪽 보였다가 2층 쪽 기절이야 2층 쪽 주변 기절 1층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2층 하나 더 있다 혼자 할게 이거 끝났어 퀴즈 개기열 뿌우 노필 다리쥐라? 싸움트기절 하나 더 있네 파라기퍼 파라기파 하나 더 있어 호호 어 깜짝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팜에서 매달린 것 같애 아래쪽 아래로 올게 정밴드 이 자식들